Q.무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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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타님 밀타 파워 저 뒷떨어진거 같은데? Q.무퀸 젠지 떨어진거임? Q.무퀸 젠지 밀타 갈걸 이제? Q.무퀸 아 왠지가 고 밀타 3대 떡 이러던데? Q.무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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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,3도 가나? 마루하나? 보도사 긁어간다고? 뒤질래요? 도착아? 나 고속이라서 도착할게 강남 들어가는데? 아파트 들어갔다 아팠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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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인쪽 아파트 들어간거 같은데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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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인쪽 아파트 있다 바로 앞에 들어갔다 우리 1층 내 건물 1층 내 건물 1층 가자 빨리 가져가 뭐야 어떤 개X가 내 앞집 문 막아놨어 파트 형 가보자 나 왜 큰키즈 배그가? 기다려봐 기다려봐 나 온댓게 이거 나 온댓게 가가가가 1층이야? 왼쪽 밖에 옆 건물 옆 건물 온다 뒷문 조심해봐 4층 죽여버리 너 브리핑 헤드슨 안 찍는가? 나이스 나이스 아니 이게 왜 누가 내 앞집 울망하다가 개까져 달랐네 그건 아닌거 같은데? 아니 잠시만 잠시만 종호씨 딱 말해 진짜 뭐 어떡하자는 거야 맘 하자는 거야? 아니 아니 종호씨 딱 말해 진짜 뭐 강남 오겠다는 거야? 왜 아니라 쫓아서 죽여왔네 나 꼴려가지고 처방한거 같은데? 컷 아마 저희 땜에 강남 뺀거 아닐까요? 젠지요? 쓰레 먹었어? 그럴걸? 쓰레 안먹었어 저랬을거 같은데? 피해 형이 막고 없이 간다고 이미 소문해놔가지고 여기 지금핑에 그런지 말하면 형이 뭐가 돼 근데 형 쓰레기긴 하네 젠지 소속이면서 뺏어버리네 여기 뺏어버리네 뺏어버린다 쟤가 아직 젠지인데 뺏어버린다 이거 맞는거냐? 어찌됐든 젠지 건가? 젠지 건가? 아니 젠지 건 아니긴 해 피해 형 거지 아니 아니 스트리머 소속이니까 어찌됐든 젠지인거 아니야? 근데 다 먹여놓고 먹여놓고 뭔소리야 쏘리 어떡해 먹고살아야지 태우의 을지를 이제 이어가는 거지 얘들아 엔티티에 벤츠가 원래 여기 강남 주인이었는데 양도받아가지고 피우게 됐었어 그래 대회에서도 나밖에 안가 미안한데 그 BJ대회에서도 나밖에 안가 이번 찍을거야 이렇게 가서 이번 찍는다 페리까지 들어가자 여기 서쪽에 없겠다 서쪽 없었어가지고 허리 바로 찍고 이렇게 갈게 SDV3 기졸로 뜨는 사람? 안 떴요 안 떴어요 안 떴다고? 네 안 떴어요 이거 거기 그 라인이겠다 허리 쪽에 제 1차 사람이 있다 어 이제 킬로도 뜬다 어 뭐야 되게 타고 있다 DTA네 DTA 하나 죽었어 SD 2 이어트 3 한 번에 뜬다 어 밑에다 보트 체크해 보트 체크해 보트 체크 2번이나 체크해봐 어 체크 빨리 타고 나와 이거 돌려 놓자 돌려 놓을게 어 사주리 온다 빨리 가야돼 내가 운전해 그냥 운전해 빨리 가야돼 가자 가자 기다려 가자 가자 뒤에 왔다 바로 2번 바로 올려버려 시야부터 와 시야봐 앞에 시야봐 앞에 가진 도리는 건 없어 조심해 뒤에 안 맞을 것 같아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저게 다만있어 아 내가 대관리를 맞아? 구성 많은 사람 하나 집으로 집부터 먹었잖아 구성 떨궜어 몇 개 다 갔어? 하나 하나 가자 다음 집부터 먹는다 형 그러면 가봐 먹아봐 해당가 장군에서 갈게 클레임 올라갈 수 있겠냐 2번?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한 명 가볼래? 4명 같이 가긴 해야되는데 일단은 가봐봐 큰 배 탄다 큰 배 저 큰 배 이렇게 가는건데? 보트 탔다 보트 있다 페리로우가 안 돼? 보트 타고? 코리아가 다리고 보인거 끝났고 보트 끝났고 보트 끝났고 보트 끝났고 보트 끝났고 보트 끝났고 그 대가리 까놨고 위에 있다네 위에 있다네 이거 올라가는거 조심해라 올라갈 수 있다고? 손소리 너무 조심해야 될 듯 윤족이는 어 확인했어 다리 뛰는거 둘이고 다리 위 뛰는거 내가 다리 볼게 내가 다리 볼게 하이드로 봐야돼 어 확인했어 1번에 볼게 다 차타고 넘어왔다 이거 다시 하나 타고 2번까지 넘어왔다 이거 딱히 안보인다 이러면 코리아이들 1순일거 같은데? 끝났어 엠티 아 위에다 이거 올라 2번 올라오는 못보는거지 윤족이 나와 어 못봐 다리 얼추 잠겨야지 볼 수 있는데 그때쯤 얘네 다 준비할 때 내 앞에 들러붙어 이거 그러면은 들러붙어서 이거 건더편이랑 양각대니까 좀 더 뒤로 빠져서 보자 윤족아 빠져서 보자 꼭대기라도 하트형 우리쪽 백업 준비해줘야 된다 땡기는 없게 끌레임 보다 땡기는 시간 많아 붙어있어 윤족아 왼쪽 아래 봐줄게 아 왼쪽 끝에 왼쪽 끝에 왼쪽 끝에 왼쪽 갑니다 2번 오고있다 집이 묻던거 조심 나한테 폭돌아왔대 지금 폭돌아왔대 하트형한테 폭돌아왔대 하트형한테 폭돌아왔대 붙겠다 우리쪽으로 아 양각이네 지배들이 나온거 같애 지배들이 나온거 같애 근데 이거 프리아부터 막아야돼 이제 폭돌아왔대 폭돌아왔대 얼마하냐 왼쪽으로 감아줘 왼쪽 둘 둘 둘갑니다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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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올라 연말을 펴고 살려봐 하트형 끌라인봐 이벙 진짜올게 엄마 펴놨었어 뒤에 살림내 잘했다잉 뒤조심해 야 2번 바로 밀러가다 다나 2번 2번이랑 2번 밀러가야되겠다 이거 하트형 거기 혼자 볼 수 있겠지 왼쪽이 바로가 봐 이거 다나가 기절이다 지금 빨리 밀어놔야겠다 다나 하나 죽었었다 하나 남았어 이거 기절포함 렉스랑 하나 더 있는데 클라인 봐봐 클라인 축소 내려가봐 내려갈수있으면 좋아 내려갈수 있을거같아 감아볼게요 왼쪽 아래쪽에 안 보는데 아빠나 기절에 하나 확실거였고 여기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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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연방 왼쪽 폭탄 저감하면 반대에서 강나오거든요 반대에서 강나와대 가봐 염폐짜면서 가봐 가봐 연방 오른쪽 때문에 하트 2번 빠져봐 왼쪽으로 찍어줄게 올라가면 너한테 그 성관 넘겨줄게 찍어줄게 왼쪽 나와 보인다 나와 보인다 2번 나무 나 빠질수있어 형 빠져봐 찍어줄게 중간에 갚는거있다 형 중간에 갚는거있었어 형 안찍어졌네 이제 안찍어졌네 이제 안찍어졌네 이제 안찍어졌네 다시 올라가 이거 왜이렇게 중앙으로 타라도 시탄에서 더있다 바로 앞에 중앙 왼쪽 2번 나무 4대3인거 같다 터치하면 터치해보고 해봐봐 올라갔다 4대3이네 응 찍히긴 했는데 너가 찍어라 왼쪽으로 가서 미리 내 안마개 하나 잡을 쪽 나이스 나이스 유튜브 동아 omics 낯 잘했어 잘했어 어땠어 방금 멈췄다 멈췄다 이 새끼 해킹한 너 개스 야 안됐다 다음 대회 너다 다음 대회 너다 로키 보는거 같았다 다음 대회 너다 이라고 있네